자 그러면 이제 선택기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택기하는 2번 같은 경우는 2차 곡선이 굉장히 쉽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벡터의 내적이라든지 정사형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점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30번의 난이도도 우리가 6월달과 9월달에 봤던 난이도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수능 출제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선택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솔직히 느낀 바로는 되게 노력 많이 한 것 같아. 확률과 통계에 미적분 지금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거의 뭐 확통은 어차피 좀 쉽고 지금 기하하고 미적분을 딱 놓고 봤을 때 거의 비등비등한 난이도 수준으로 잘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미적분이 더 월등히 높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이나 기하나 굉장히 비슷해. 근데 단지 우리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표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분포도가 막 엄청나게 막 저쪽으로 막 튈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하가 한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1등급 최상위권 애들이 좀 많이 뭐 1등급 최상위권보다는 1등급 학생들이 조금은 불리하지 않을까. 미적분 1등급에 비해서는. 어쨌든 시험보는 수준이라 고생 많았고 이 강의를 보는 2024 수능을 준비하는 기하러들은 잘 들으세요. 기하는 어렵지 않아. 결국 기하에서 8문제 중에서 최소 6문제는 막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1, 23번부터 28번까지를 보시면 그냥 완전 기본 개념이야. 근데 그것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돼. 선생님이 겨울방학에도 기하를 굉장히 자세하고 타이트하게 설명하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 강의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사실 기하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하를 수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물론 기하를 개념은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나 그거를 이제 엔제까지 하시는 분은 없거든. 근데 선생님은 엔제 시즌 1까지는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시즌 2는 이제 상황에 봐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기하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2차 곡선까지만 할 거야 라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2차 곡선에서 어려운 게 나오면 벡터나 저 뒤에 있는 공간도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점수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꼭 유의하셔서 기하도 미적분처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a점의 좌표가 2, 2,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점이 바로 b점이래. 그럼 x축 대칭이면 y 좌표와 z 좌표만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겠네. 2, 마이너스 2, 1. 그때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 1이래.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x2-x1 4, 4, 16 더하기 y2-y1 3, 3은 9. 그래서 루트 25가 되므로 정답은 5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초점의 좌표가 3분의 1, 1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3분의 1 끝. y 제곱은 4, p가 3분의 1이란 얘기지. 4px 얘가 a, 2를 지난다. 그러면 4는 3분의 4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3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5번. 아 이게 이제 작년서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테마인데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입니다. 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 위에 한 점 2,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야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부터 해야지. a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1의 값은 1이야.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갑시다. 자 두 번째 접선 자 접선은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가 1이다. 자 그럼 기울기는 얘 넘긴 다음에 뒤집어주면 되지. 자 기울기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어 지금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2인데 b제곱을 곱하니까 a제곱분의 2b제곱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a제곱의 값이 4b제곱이다. 근데 a값은 2b다. 요렇게 정리가 가능해. 왜? 거기 문제에서 a, b가 모두 양수다라고 나와있어. 대놓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뭐하냐면 a 대신에 2b 집어넣어. 그러면 4b제곱이니까 b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의 값이 1이다. 그래서 b제곱의 값은 2가 되어야 하네. 그죠? 그러므로 b값은 양수니까 루트 2 a값은 2루트 2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고하래? a 아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자 타원이니까 초점 c제곱은 어떻게 구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구한다. 자 얘는 8이고 쟤는 2니까 6이 되겠네. 그러므로 c의 값은 루트 6이고 우리가 찾는 f 다시 f의 길이는 2c니까 2루트 6 요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요렇게 갑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갑니다. 자 26번은 a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네. 2,4 그 다음에 b벡터는 2,8 c벡터는 1,0 단위 벡터네 이거는 자 그럴 때 우리 p벡터 마이너스 a벡터 내적 p벡터 마이너스 b벡터가 0고 그 다음에 q벡터는 2분의 1에 a벡터 더하기 t배의 c벡터다. 그때 p벡터 마이너스 q벡터의 최소값을 구하셔. 결국 절대값이니까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다 좌표가 뭐로 나왔으니까 어 여러분들 pq로 벡터로 나왔으니까 성분으로 나왔으니까 자 먼저 p벡터의 성분을 xy라고 하자. 그렇지? 자 그러면 x1 y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p벡터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q벡터는 x2 y2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두번째 p벡터 마이너스 a벡터 p벡터 마이너스 a벡터 얘는 얼마냐면 x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2컴마 y1 마이너스 4 네죠. x1 마이너스 2 y1 마이너스 8 이퀄 제로야. 그죠? 아 그럼 원의 방정식이네. 자 얘 하면 x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전개하면 돼. y1의 제곱 마이너스 12 y1 더하기 32가 제로다. 자 따라서 x1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 4다. 아 그러니까 x1 y1은 중심이 2컴마 6이고 반지름이 4인 어떠한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자 2 4 6이야 반지름이 2니까 2컴마 6이지 요렇게 아이고 자 요기가 바로 2컴마 6이고 요점의 좌표가 p점의 좌표다. 여기 p 벡터가 여기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뱅글뱅글 뱅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q 벡터는 x1 x2 y2 라는 점인데 자 2분의 1의 a 벡터니까 1컴마 2 더하기 얘는 t컴마 0이래 얘는 1플러스 t컴마 2다. 그러니까 결국 y는 이 위에 이 위에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네 그게 q점이네 아니 자 그럴 때 우리는 p 벡터 마이너스 q 벡터는 결국 p q 벡터의 크기와 똑같아 p q의 길이 얘가 최소가 되려면 뭘 최소가 되려면 뭘 만들어 얘가 최소 되지 뭐 수직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되면 되네 이 점의 좌표가 6이고 반지름이 2니까 얘가 4고 얘는 2잖아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은 2가 되겠네 정답은 그래서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26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결국 우리가 성분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풀 수 있다 근데 2차곡선만 하면 이런 것조차도 못 푼단 말이야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고난도 문제는 그래 오케이 스킵한다고 쳐도 기본적인 문제 6개는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거 좀 유념하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갑니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다 삼수선이잖아 너무 쉬운 건데 자 지금 여기에 요점의 좌표를 A라고 놓고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를 점점점 지나는 어떠한 직선 위에 시점이 있대 여기가 평면이 알파야 자 그때 지금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시점에 대해서 직선 AB와 직선 A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세타1이라고 하자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세타1이라는 얘기네 그럼 이거 수선의 발 때려야지 그 사인 세타가 얼마래 5분의 4래 아 그러면 내가 얘를 5T라고 한다면 얘는 4T가 되고 얘는 3T가 되겠네 아 모르니까 길이가 지금 길이 주어진 거 없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AC와 지금 A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에헤이 그 알파 그럼 갈게 당연히 알파니까 여기 수선의 발 때리시고 여기 H 그치? 그 다음에 직선 AC하고 이루는 각이지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요렇게 아니? 그때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야 맞아? 그럼 봐봐 야 이걸 왜 줬겠어? 얘가 빗변의 길이가 내가 5T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인데 코사인 세타1이란 말이야 코사인 세타1은 얼마야? 3T 얘가 3T네 아 이 높이가 3T구나 자 그럴 때 이제 누구 구하는 거냐면 평면 ABC 아 요거구나 ABC와 누구? 알파가 이루는 거야 끝났네 여기서 수선의 발 때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리면 정확하게 여기가 3수선의 정리가 된다 그때 요 각의 크기 얘네 우리가 구하는 각 요게 세타2네 음 그럼 이미 다 됐네 이 파란색의 길이는 얼마야? 그러면 얘가 4T고 3T다 16에서 9 빼니까 7 얘는 루트 7T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2의 값은 4T분의 루트 7T다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야 정답은 4분의 루트 7 어렵지 않지? 그냥 기본적으로 비율을 갖고 따지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축문제에서 많이 봤거든 삼수선의 정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할 줄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6개는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원래 28번 문제 이 2차 곡선이 사실은 29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쉽게 쉽게 주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어쨌든 쌍곡선이 있어 쌍곡선은 그릴 필요가 없다 자 원점이고 초점하고 연결을 하래 자 초점하고 연결을 하고 또 초점하고 연결을 했어 여기가 F다시고 여기가 F야 그 다음에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 이 점이 P고 이 점이 P다시야 그러니까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당연히 쌍곡선에 뭘 이용해야 돼 정의는 이용해야 돼 자 그럴 때 PF의 길이가 1이래 오케이 그럼 얘도 1이야 서로 똑같으니까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AP대 아 여기가 A구나 AP대 PP다시가 5대 6이래 아이고 그럼 끝 이것도 똑같아 얘가 OT라고 하면 얘는 3T야 어차피 서로 대칭이니까 그치 야 그러면 잘 봐봐 자 이 각 자 얘 각은 내가 세타라고 할게 그럼 자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5분의 3이야 근데 재밌는 건 얘가 평행하다 여기도 세타야 그럼 이제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지 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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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쌍곡선의 정의 자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게 장축의 길이 2A니까 감사합니다 얘가 2A 플러스 1이야 되니? 이거야 이거 결국 이거를 찾은 이유는 얘가 얼마니까 얘가 2C잖아 지금 거기에 C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징을 일단 잡아주시는 게 먼저 첫 번째였다 자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뭐라 그러냐면 AF AF는 쌍곡선의 한 점근선과 평행하다 그런 힌트도 다 읽어야 돼 자 두 번째는 일단 요거부터 가자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야 근데 얘가 어차피 기울기가 3분의 4 3분의 마이너스 4 두 개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A분의 B라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찾았었어야 되지 그래서 B의 값이 3분의 4A고 자 세 번째 이 C C제곱의 값은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럼 A제곱 더하기 3분의 16A제곱이라서 우리가 찾는 C값은 3분의가 아니라 9분의 7제곱이니까 9분의 25네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5A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찾아 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합시다 이제 뭐 할 거냐면 당연히 야 코사인 해갖고 세 변의 길이가 나왔잖아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자 삼각형 PFF F다시에서 자 2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4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C 곱하기 코사인 세타 5분의 3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정리합시다 4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이퀄 1 더하기 자 C제곱은 아까 9분의 25였지 9분의 25니까 9분의 100A의 제곱 마이너스 자 C가 3분의 5A잖아 근데 5분의 3 곱하니까 A 얘 마이너스 4A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되시고 자 얘 넘어오니까 9분의 36이니까 9분의 64A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9분의 64A로 끄집어내시면 A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므로 A값은 8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뭘 구하는 거냐 마지막에 주축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네번째 주축은 2A였지 여기다 2를 곱하면 돼 4분의 9 요렇게 갖고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28번도 그렇고 되게 어렵지 않았지 근데 요 곳곳에 미적분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아무래도 도형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거나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과과정상 연계가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 6문제를 푸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식들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념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개념을 공부하라고 했더니 막 공식만 드립다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념을 공부하고 공식을 외웠으면 그 공식이 어떤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적어도 그 정도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겨울방학 때까지는 센이나 RPM 같은 그런 우리가 내신 때 공부했던 문제들이 있잖아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려면 그런 것들로 워밍업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2번 2번 3번 정도는 이제 자이스토리나 마플이나 마더텀 같은 기출문제집을 사서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지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9, 3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어려웠었던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인 벡터에 관한 그 다음에 공간도형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만 알아내신다면 사실 어렵진 않았었어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자 29번 갑니다 하 자 지금 이게 뭐야 선분 A, B, A, D, C, D가 다 똑같네 그리고 각 A, B, C하고 각 B, C, D가 60도래 이거 등변사다리꼴이면서 땡큐네 그치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있어 뭐냐면 첫번째 지금 요렇게 변의 길이랑 요렇게 변의 길이랑 요렇게랑 요렇게가 있는데 여기가 A, B, C, D야 근데 얘네 변의 길이가 다 2거든 야 그러면 얘 길이는 얼마야 얘는 4야 왜? 요정도는 하자 수선의 발 얘도 수선의 발 이 각이 60도라는 특징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2였으니까 2대 1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얘는 어차피 똑같은 길이니까 2니까 4가 되겠지 이 정도 특징은 여러분들이 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특징 얘가 60도니까 가능했던 거야 자 그때 지금 우리 가조건을 보시니까 뭐라고 했냐 A, C벡터는 2배의 A, D벡터 더하기 B, P벡터다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 중요해 자 A, C A, D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그치 딱 고정된 점이야 근데 P는 못 구했어 나눠 자 갈게 그럼 B, P벡터는 2분의 1로 나누니까 2분의 1에 A, C벡터 마이너스 A, D벡터야 그치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D벡터 이렇게까지 찾아냈어 그럼 잘 봐봐 이제 너희들이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 잘 봐봐 근데 요 B, P벡터를 이제 식을 좀 살짝 바꿔야 돼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아니 B, P벡터야 A, C벡터 A, D벡터를 좀 바꿔야 돼 왜냐하면 지금 B, P벡터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시점을 다 바꿔 자 얘는 2분의 1에 A, C벡터는 B, C벡터 마이너스 B, A벡터로 바꾸면 돼 자 B, C벡터 마이너스 2분의 1에 B, A벡터 마이너스 A, D벡터는 A, D벡터는 야 B, C벡터의 2분의 1이잖아 왜? 여기 B, C벡터가 있잖아 2분의 1에 B, C벡터 그래서 없어져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뭐야? B, P벡터는 B, A벡터의 2분의 1 B, A벡터의 2분의 1이면서 반대 방향이네 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P점이 딱 정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P점의 좌표가 P점의 좌표가 자 얘가 2니까 딱 반댕한 여기 요점에 P가 가 있는 거야 이미 P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얘길 얘길은 1 얘길은 2 2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조건을 딱 보신과 동시에 너희들이 어? B, P를 구해야겠다 A하고 C하고 A하고 D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B, P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시점이 B니까 시점을 만들어준다 요런 거 바꾸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개념을 잘 해봐야 된다 개념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아 맞다 이 길이를 이거를 얘랑 평행하니까 줄였다 느렸다 할 수 있구나 실수배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연습을 해봐야지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볼게 자 나조건은 A, C벡터 내적 P, Q벡터 가 6이래 그러면 P는 여기 있고 Q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A, C벡터 A, C벡터 자 봐봐 우리가 요것도 하나 그려볼까 자 A, C 그러면 얘길이랑 얘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임으로 요렇게 가시면 수직 이등분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얘가 요 각이 얼마야 얘가 120도지 그럼 얘가 60도니까 얘가 30도가 돼서 2대 1대 루트 3이 돼 이 길이가 루트 3이야 맞니 그러면 A, C벡터 내적 P, Q벡터 가 6이란 얘가 일단 길이가 2루트 3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같은 방향이면서 루트 3이면 되겠네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6이 된다 이거는 내적의 기본이야 근데 루트 3이 뭐야 얘란 말이야 아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수직이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물론 수직이 아니라 이런데도 가능해 어차피 P, Q벡터 수선의 발 때리면 어차피 이 길이가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야 그치 근데 야 수능이잖아 여기지 않겠니 그런 것들은 센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따져야 돼 따질 거야 지금부터 자 다조건 다조건의 두 배의 각 B, Q, A가 각 P, B, Q가 되고 걔는 9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B, Q, A 예를 들어서 내가 Q를 여기로 잡을게 그러면 B, Q, A 여기야 이 각이야 그 각의 두 배가 P, B, Q야 P, B, Q래 야 이 각의 두 배가 이 각이 된다? 그리고 90도보다 작아야 돼 야 지금 봐봐 이 각하고 이 각은 자 얘하고 요 각 전체가 서로 똑같아 근데 얘네 둘이 두 배라는 내용은 모르겠어 그치? 근데 잘 봐 니네 이거 잘 봐야 돼 얘하고 얘하고 요 외각이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각이 똑같다면 두 배가 되겠네 그게 중요한 특징이었던 거야 즉 잘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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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면 자 요 각의 크기가 얼마 얘가 90도지 얘가 1이야 여기가 얼마야? 루트 3이야 요 길이 루트 3이었어?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 하고 이 길이 똑같이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똑같네 맞냐?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외각이니까 두 배 정확하지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맞춰놓은 거야 지금 문제에서 내각의 합이 외각 사실 이 내각의 합이 외각이라는 건 원래 수투에서 여러분들 삼각함수에 그 삼각함수에 그 관한 문제 있지 사인 코사인 문제 거기에 잘 나오는 건데 여기 어차피 과정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네번째 갑니다 네번째 이제 뭐야 cp벡터 내적 dq벡터 이거를 지금부터 구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cp벡터 c에서 p로 다이렉트로 못 가잖아 b 거쳐서 가 cb벡터 더하기 bp벡터 내적 dq벡터 dq는 여기 있네 여기 자 근데 이제 dq의 길이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 그치 요것도 구하면 돼 이제 좀 이따가 구하면 되는데 뭐 길이는 구하자 얘가 2대 1대 루트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dq벡터의 길이는 4네 자 dq벡터 자 그러면 얘는 cb벡터 내적 dq벡터 더하기 bp벡터 내적 dq벡터 자 일단 cb벡터 cb벡터 하고 dq벡터 야 근데 봐봐 야 이것도 어차피 내적하면 어차피 수선의 발 때려서 포사인으로 곱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평행하게 해 야 얘를 어차피 이렇게 때리면 이 길이하고 지금 d cb벡터 어디 있어 cb벡터 하고 dq벡터 야 그러니까 결국 cb벡터는 어차피 4거든 얘 4 그 다음에 dq벡터는 이거 수선의 발 때리면 되잖아 어차피 이 길이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2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bp벡터는 야 bp벡터는 1이야 dq벡터야 평행이잖아 4 그래서 두 개 더 하면 얼마야 12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12라는 놈이 나오는 거야 어렵지는 않았어 어차피 이것도 얘하고 얘하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스 다 돌리면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야 평행 그치 우리 그런 거 다 배웠으니까 아니면 니네가 저 60도 때려도 상관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구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29번도 우리가 벡터에 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갑니다 30번 좌표 근간에 정사면체 A, B, C, D가 있대 그때 B, C, D가 정삼각형이고 그 정삼각형의 외심을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9를 S라고 하자 근데 점 9S가 선분 A, B와 만나는 점 중 아 선분 A, B와 만나는 점 중 그래 B가 아닌 점을 P 그러네 그 다음에 선분 A, C가 만나는 점 중 C가 아닌 점을 Q 선분 A, D가 만나는 점 중 D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하자 자 일단 그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9래 9의 반지름의 길이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거잖아 9가 이렇게 있어 그래놓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아랫면에 정삼각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요런 식으로 정삼각형이 있어 그치 자 그럴 때 지금 요기에 A점이 있는데 A점에서 연결을 해서 만나는 9하고 만나는 점을 요기가 이제 B 그 다음에 C, D 요렇게 선생님이 놓는다면 만나는 점이 A, B하고 만나는 점이 P였고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R이었고 요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Q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P, Q, R의 삼각형도 당연히 정삼각형이 되겠는데 똑같은 거니까 그치 요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삼각형 B, C, D부터 먼저 가자 B, C, D 자 요기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O야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현재 6이래 그럼 얘 길이는 얼마냐면 2대 1이니까 3이네 자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한다면 자 우리 자 정삼각형의 높이 9는 2분의 루트 3의 A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A, B, C는 여기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얘가 2루트 3이 되냐 3루트 3이다 아 그래서 한 변의 길이 A는 6루트 3이다 아 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면 6루트 3이네 나머지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이면 3루트 3이 되고 얘가 2면 2루트 3이 되겠네 그치?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3인 어떠한 어 정삼각형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할게 어차피 얘가 꼭지점이잖아 그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때려 당연히 원의 중심에 가겠지 여기는 5다시라고 하자 자 그럼 세 번째로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A, B, O 요거 그려볼게 자 그럼 요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자 직각삼각형 여기가 5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치? 음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지시고 그 다음 P는 대충 요쯤 있을 것 같네 P? 그럼 얘 길이가 어차피 6이었고 얘 길이도 어차피 6이지 않니?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높이하고 비율을 이제 따져서 이제 정리하면 돼 자 그럼 일단 보자 몇 개 또 보자 자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일단 6이라는 것밖에 안 나왔네 그치? 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일단 우리가 요 A하고 B하고 요 놈이 있는데 비율 관계를 한번 좀 따져보자고 비율 관계에 우리가 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리고 싶어 그치? 음 요렇게 수선의 발을 때려 그럼 저 A점에서 지금 어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봐봐 이게 정사면체야 다 정사면체 다 정사면체 그러면 얘가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3이었으니까 얘 정사면체라는 얘기는 얘가 6루트 3이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정사면체라는 특징을 못 잡아내시면 또 헷갈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 길이가 얼마가 돼? 6루트 2가 될 거야 맞니? 그럼 잘 봐봐 야 요각에 대해서 이렇게 코사인을 때리면 루트 3분의 1이거든? 그럼 이렇게 때려도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이해 되겠어?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얘가 2루트 3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얘랑 얘분의 2 하니까 3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지 근데 얘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와우 얘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헐 얘 길이도 2루트 3이야? 야 이거 다 똑같네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야 아 이게 그럼 잘 봐봐 우리는 지금 누굴 구할 거냐면 봐봐 얘에서 이렇게 그려서 지금 요렇게 연결한 게 P였거든? 그럼 얘랑 똑같이 수선의 발을 때려봐 얘 수선의 발을 똑같이 때리시면 얘가 루트 3대 1이었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야 이게 2가 되는 거야? 많이? 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봐봐 얘도 정삼각형이고 얘랑 똑같은 모양이거든? 그럼 자 네 번째 봐봐 정삼각형에서 여기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이란 말이지 얘가 5다시야? 지금 이 길이가 2였어? 그럼 이 길이는 1이야 그럼 결국 얘가 2니까 얘가 6일 때 이 변의 길이가 6루트 3이었지? 그럼 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야 저 PQR에 대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 나왔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삼각형 PQR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정 알파라는 평면은 점 P에서 9S에 접하는 평면이야 야 9S에 접하는 평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9S에 접하는 평면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얘하고 솔직히 빨간색으로 갈까? 이거지 결국 얘가 알파라는 평면이고 그치? 결국 우리가 PQR이 이루는 각 요각이 세타야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더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즉각 여기가 A점 얘가 B점 얘가 5점 자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요 점이 P점이었어 지금 P점까지 요렇게 연결이 됐고 지금 우리는 삼각형 PQR은 요기 파란색 라인에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디라고 이 노란색과 수직이 되는 평면이 알파야 수직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요게 세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근데 잘 봐 그럼 요각은 얼마야? 2분의 파이마이너 세타고 자 이미 우리 요 길이는 6으로 구해놨어 그치? 그리고 얘 길이가 2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요거 요 길이 2였지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마이너 세타가 3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가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 직각삼각형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그려서 얘가 3분의 1 얘는 2 루트 2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2 루트 2야 그럼 다 됐네 야 여섯 번째 정사형을 구하는 거야 그게 K값이네 걔는 자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2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 2의 제곱 2의 제곱 없어지고 얘 루트 3 제곱 3 없어지니까 결국 2 루트 6 이 된다 그러므로 K의 제곱의 값은 4 6 24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24 이렇게 딱 구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6월달과 9월달에 봤던 그리고 작년 수능이든 작년 6월 9월에 봤던 30번보다는 훨씬 더 더 쉬웠다 정사면체라는 힌트 거기서 연장선을 그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삼각형 BCD와 삼각형 PQR 모두 정삼각형이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힌트고 수직이 점 구하 수직인 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이 선분 OP와 수직이 돼야 된다 반지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해설강의 선택기하 편을 마쳤습니다 물론 30번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고 29번도 물론 어렵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23번부터 28번까지 문제 중에서 내가 2차 곡선만 풀었다고 하면 2차 곡선이 내 문제가 나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벡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6개 이상을 맞추기 힘들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벡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벡터의 중심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분하고 내적이다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하셔도 기출문제 열심히 한 최소 10번 정도 보시면 내가 수원수투 할 때도 기출은 10번 이상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선택도 마찬가지야 선택도 그런데 그 정도 한다면 기하를 좀 보는 시각이 넓어져 그렇게 되면 잘하면 29번과 30번이 지금 난이도로만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제발 기하를 선택한 우리 기하 친구들 기하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적분 하는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점수를 많이 올려놓거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수원수투와 미적분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미적분 애들한테 굉장히 유리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하나 확통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소한 점수를 잘 받아놓고 그리고 공통과목에 힘을 많이 실어야 돼 근데 공통과목에 힘을 많이 실고 기하를 그냥 멀리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2차 곡선까지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개념 그 다음에 엔제 시즌 1까지 쭉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해설 강의도 당연히 진행을 할 테고 그러면 여러분 기하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수업을 듣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훈련을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 강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